Q. 꿈이 자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그라운드 대한민국 축구의 더 큰 가능성과 기대 2024년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축구인의 기대를 담은 대한민국 축구메카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역사와 미래가 홍존하는 역동적인 도시 천안에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와 조성들이 왜 미래가 실환되냐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 2024년을 기대합니다 모두의 바람을 닿은 축구인들의 생신 새롭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 아시아 축구의 신장 미래를 향한 고향의 대단 그 중심의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입니다 그 중심의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이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이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을 향한 고향의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이 대한민국 축구조합센터의 시발점이 출발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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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